아이고 아이고 합시다 이번에야말로 어 진 찐으로 깨고 만다 잡을 수 있는 거 다 하나씩 잡고 자러 오자 자야 돼 자야 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하나 잡고 그렇지 왜그래 왜그래 진정해 좋아 잡고 뭔 놈이 자꾸 주의를 하느냐 위에 있구만 여기 위에 있구만 아아 한번 어그로 끌어봐 어그로가 안 끌렸는데 어떻게 잘 오셨습니다 아유 잘 가시고요 아유 아 위에 있는 놈이 문젠데 자 동글동글 위에 있는 놈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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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기 요기 요거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닭버슬 가만히 안 있어? 저 새끼 저 새끼 저거 불러와 저기요? 그렇지 그렇지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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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지 궁금하지 뭔 소리지? 아 궁금하지 더 궁금하 더 궁금하게 어휴 어휴 너무 궁금하지 뭔 소리지? 이 새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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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하지 너무 궁금하지 더 와 새끼야 뭘 거기서 멈춰 그렇지 너무 궁금하지 너무 궁금해서 난간 쪽 한번 보고 싶지 그렇지 가만히 있지 가만히 그렇지 꺼지시고요 꺼지시고요 몇 겹네요 자 둘 잡고 재워야 돼 얘를 그렇지 왜 3인칭으로 하면은 넘을 수 있는 것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최대한 멀리 돌아 이곳으로 아 인간적으로 여기 센스있게 침대 하나 놨어야 돼 침대 하나 얼마나 행복이 있겠어 그러면은 풀리고 아이 나갔어야 되는데 안그러면 안 맞는데 그렇지 하나 아 쟤를 잡아야 되는데 풀린 다음사 풀린 다음사 풀렸고 얌전하게 돌아서 잘 가고 집에 가자 아야야야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나들때가 아니야 아 아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침해가 뜨면 침해가 뜨면 침해가 뜨면 내일 같은 진짜 많이 죽였다 진짜 많이 죽였다 대박이다 하 한 명 한 명 죽여서 공포 속에서 살게 해주겠어 근처에 침대 없니? 어차피 정면으로 가야되니까 내 기지로 가자 어떻게 못 올라가냐 저기 올라가면 게임 끝인데 내가 고지대만 잡으면 게임 끝인데 내가 고지대만 잡으면 게임 끝인데 내가 고지대만 잡으면 게임 끝인데 아 진짜 진짜 많이 잡아서 금방 갈무리 되겠는데 진짜 잘 오다니 진짜 잘 오다니 와 진짜 잘 왔다 너무 긴 시간을 보냈어 이곳에서 한 시간만 자 어 근데 나 이거 저격총 없으면 못 잡는데 그냥 아예 큰일났네 모험을 좀 해야겠구만 구우를 잡아야겠구만 아닌가 와… 오오! 허! 잠깐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오호?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야 어디까지 뛰어오니 아 아 아 강렴하구나 아 너무 싫다 아으 위치도 애매해가지고 건물 설치해 놓은 것도 왜 그렇게 많냐 좀비 여기도 있니 진짜 있네 아 왜 왜 내가 아플거리는 아니었잖아 불의 끝자락도 닫지 않았잖아 불 내음도 못맞았다고 어 왜 아 미치겠네 여기 몇십마리를 넣어 놓은거냐 여기 좁아터진 구석에다가 흐어엇 흐어엇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아 근데 좀비 이그 구울이 너무 두방에 죽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게 없네 근거리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지붕에 올라간 탓에 무언가 건드리고 말았어 깨워서 안 되는 이들을 깨우고 만 것 같아 내 몸이 도망갔어 지금 마이크에서 하 어으 와우 뭘쳐 숨겨났길래 여기 왜에에 왜에에에 왜 넘어진 Esse한테 죽어 하 왜에에elles 탱맨을 저런 데서 써야 됐어 나는 저기 쓰고 버려서 안 됐어 야 일어나봐 뭐 없냐 된스러일 같은 거 소생시켜서 싸울 수 없냐 나랑 같이 함께 할 생각 없니 이 지옥에서 아니 이거 물약으로 데미지 들어오는 거 25% 감소해도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어 적당히 들어와야지 데미지가 이렇게 죽은 거라고? 내가 정확한 판단에 의하면 나는 도망가야 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쫓아오거든 지금 도망가야 돼 그럴줄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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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정확해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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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거 어디냐? 여기 또는 어디 가냐? 시체 시체가 침낭으로 변해 있는 거야? 자 레벨을 두 개를 안 올렸어? 아니죠? 두 개네? 아 아 아 잔재주로 간다 계속 과학이야 과학이야 아차 저장해야지 미친 미친 게임 아니야 매우 피곤해 하라 그래 배고프고 목말라 한 개 뭐가 있다고 배고프고 목말라 자유기 있어야지 배고프고 목말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대체 뭐 얼마나 퍼먹여야 되는 거야 그래도 목마르다고? 아 뒷길로 가서 물 먹여야겠다 아 아니 밥은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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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물부터 먹이고 와 이제는 무서운 수준인데 레벨업이 됐는데 전혀 안 세졌어 너무 웃겨 레벨업이 됐어 전혀 안 세졌어 너무 어이가 없다 이거 나는 무역을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올 때가 아니라 빨리 마을로 가서 돈 지랄 좀 해야 돼 위를 제거해서 위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라인에는 둘만 제거하면 되나 보는데 돼 있는 상태인가 화염병 화염병이면 제거할 수 있지 왜 어 여기 없어? 왜? 어 왜? 아 장난 아니야? 나랑 관계없는 듯 터졌는데 왜 나한테 데미지를 하사하는 거야 왜 뭐야 이 새끼 뭐야 뭐야? 왜 자꾸 이상한 공포게임 만들어? 대비 몇이니? 24 자 그럼 레이저가 몇이라고? 30 한 방에 안 죽는거네? 24면은? 은신으로 쏘면 죽겠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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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하는 시간 걸리잖아 아 물도 물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네 못살겠다 저 정도야? 저 정도야? 와 기중한 저급 탄환을 써버렸다 야 아 분명 두명일텐데? 땡겨졌다가 벌어지는거 보니 아냐아냐아냐아냐 고작 두명한테 이렇게 털려야돼? 그 정도야? 아니 이런 이씨 어디서 이씨 뭐해? 뭐해 뭐해? 아 뭐해? 안써 뭐한거야 방금? 장전 해놓지 않았어 내가? 안해놨나? 어 거기 아니야 어 거기 아니야 장전 되있는데? 근데 왜 그런 미친짓을 한거야 어? 잡고 도망가야겠다 그게 맞겠다 잡고 도망가야지 와 이거 안되겠는데? 여기서 들어가버리면은 똑같은거 아니야 세이브하기 전이랑 이쪽 라인 제거했으니까 와 위를 저렇게 제거했는데 저렇게 담아있다고? 그러면은 딱 여기 둘만 잡고 둘만 있는걸로 생각하고 둘만 잡자 야 뭐야 어디까지 던져 그렇지 둘만 있는걸로 치고 여기 이거 터졌다고? 왜? 뭐야 왜 저기있어 한놈인거 맞아? 아니 아니 뭐야 쟨 된거야? 어? 어? 아 머리 내놔 와 저기까지 공격범위 흐흐어 하하 그렇죠 아 하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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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땐 욕하는것 봐 야 이게 안맞으면 어떡하니 아 야 둘이야? 둘은 안되는데요 미친놈을 봤나 아 야 인간적으로 이거 범위좀 해줘야돼 아 아 던질수가 없어 어? 아 아 아 아 싸이코 먹어야겠다 가서 ㅋㅋㅋㅋ suffered 나 뭐야 나 왜이래 에이씨 왜이래 넌 런 그러면 적어도 하나 잡고 잡았으니까 다섯 여섯 여섯 명은 있다는 거네 두 명도 힘든데 여섯 명을 어떻게 잡지? 어떻게든 올라가면은 내가 고지대 잡고 그냥 다 죽일텐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민간적으로 올라온다 쟤네 언덕으로 아 저 위에 아 그걸 앉냐? 하아 아 아 휴우 그거 같애 영원히 계속 되는 지옥 있잖아요 그거에 빠져버린거 같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장전을 하다 말아 뭐야 뒤로 가자 뒤로 가서 다시 그 깐 데 또 깐다 깐 또 까 아 그 덩어리만큼은 내가 죽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옷 입은 놈 걔는 내가 1대1로 붙으면 절대 못 이기니까 정면에 가는 순간 내가 죽어버리니까 걔만큼은 저기서 어떻게 잘 갈무리하고 아 너무 높다 얘네 위치가 상도독이 없네 저기서 한번 해볼까? 저기에 적만 없으면은 저기에 적만 없으면은 여기서 길이 있네? 어? 아 내가 은신 한방으로 그 덩어리까지 죽일 수 있으면은 다 죽일텐데 뭐야 옷 뭐야 옷 뭐야 옷 위야? 위야? 어떻게 이거 한번 해봤지? 위이네 산도가 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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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거면 와봐 올 거면 와봐 올 거면 와봐 나 물 안 먹였나? 아하이용 위에 있는 놈이 완전 이제 싸워 싸우러 내 눈이야 제...어어야 뭐...뭐...어떻게 봐나? 어딨는데?! 내려왔나? 아 은신공격으로 두 배가 막혔는데 저것밖에 안 들어가? 아 너무 흔들려 그냥 어딘지 모른데 막 쏘는거지 아 너무 아깝다 그 제로탄이 두발 남았는데 그렇지 이거지 아이씨 에이저 속도를 모르겠다 올라갈 수 있나 여기서? 올라갈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 됐니 맞았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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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안 안 들어가지 아니 그게 왜 안맞아 아니 그게 왜 안맞아 아야 없다 없어 그렇지 어 뭐 던졌어 어 다 잡았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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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은걸로 쳐주세요 안잡아서도 어? 잡은샘 쳐줘 그냥 세상이씨 저 어딨는데 이리 가까이 소리가 들려 고소 어 그치 올라가면 자는 데 있지 않을까? 근데 올라가는 경로에서 저거한테 발견 당해서 죽진 않겠지? 제발 여기 안에 있다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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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 여기 자는 데 없냐? 레이더들이잖아 이건 자도 되잖아 거칠게 사서 쓸 거 아니야 침낭 하나만 딱 있으면 자는 거 아니야 골만 눕히면 자는 거 아니야 고지들 먹어도 지금 위험한데 얘네가 더 세서 아깝네 아 저기까진 내가 너무 욕심이다 솔직히 말해서 저기는 저 근처 가서 죽여야지 저거 저격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깝네 아깝네 아 저기까진 내가 너무 욕심이다 솔직히 말해서 저기는 저 근처 가서 저 죽여야지 저거 저격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어떻게 제거하냐 아 아 뭐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자 쥐 풀리고 좋아 아래다 던지면은 터지냐? 하염병? 지뢰를 던지자 지뢰 지뢰를 음식에 찾고 있어 미쳤어 두 개다 두 개 좋아 이 상태에서 나와봐 나와 새끼들아 야 나와 여깄어 여깄어 발견했지 나? 아니야 나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미친 새끼들인가? 그 정도면 내가 가도 되겠구나 음? 피프 깁스 깁는 게 맞을 것이야 뭐니? 뭐야? 아 뭐야? 아 좀 자 너 좀 침대 없어? 이 새끼야? 그냥 내 지뢰에 죽었으면 레전드 아 나 진짜 재워 얘 좀 잠도 안 자고 뭐 아 이쪽 길이야 있지 아 잘 수 있겠다 통로가 있을 거 아냐 아까 가면 통로 잡았을 때 저 저 통로 그래 그래 여기 그치 그치 근접 애들이 두 방울 안 죽이 그게 제일 크다 두 방울은 확실하게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대응이 되는데 걔는 잠도 안 자나? 아 여기서 들어가면 똑같잖아 아이씨 좋아 누군가가 지금 주의를 하고 있어 주의가 안 가시는 거 보니까 가까운가 본데 이쪽인가 보다 아 아 주의가 안 가시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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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예 빠져 엄청 센놈인가? 왜 이렇게 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빠져 뭐야 저건가? 저건가? 아니지 아이고 아이고 허리가 아주 둥글게 몸 몰아들고 있다 아우 씨 뭐야 아 누군가 있어 지금 누군가 있어 지금 좀 재워줘 아 아 느낌 안 좋은데 여기 애들 반응 좋은데? 이코 좁아가지고 걸려서 단체로 막 같이 나오면 나 죽을 수 밖에 없거든요 도망이 안되거든요 어중간하게 화염병 던졌다가 내 화염병이 죽을지도 모르고 아 내 화염병이 안 죽는 그런건 없나? 아 그럼 진짜 화를텐데 그래 큰 놈이 아니네 아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 미친게이머 아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아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아 딸려 나올텐데 아 딸려 나올텐데 제트 먹고 도망가야겠다 아 어우 야 이거 야 빨리 좀 로딩 해봐 무섭게 왜그래 어이구 제트 사이코 무조건 죽어 무조건 죽어 아 저기를 다 잡아도 저기 저기 넘쳐난다고 꺼져 정면으로 들어가는게 답이구나 왜 없구나 와 아 정면으로 들어가서 이겨도 침낭이 없으면 망인거 아냐 아 미친게임이네 진짜 그럼 위로 들어가서 잠자는 데를 노려야 되는거네 내가 선택지가 없는 거네 와 여웅이 은신하고 들어가도 걸린다 이말이지 저기로 가면 무조건 걸리고 이리로 가는게 그나마 덜 걸리고 여기서 내려가볼까 어차피 저기로 가면 갈리는건 똑같으니까 야 이러면 안되지 와 풀린다 어떻게 된거야 왜 안보여 아예? 던져볼까보 던져볼까보 아야 이렇게 하자 뭐가 좀 흐트러지겠지 저러면은 뭐 어딨는거야 안보여 그냥 아예 야 이거 한발 못죽이는 애네 아 어떻게 맞지 저기 이게 왜 맞아 와 저 잠자리 눈 저거는 진짜 극혐이다 입구에 불질러야 돼 입구에 불질러도 도망갈데가 없네 위에서 아까 그 한번더 내려가지 말고 딱 한칸 위에서 계속 불질러가지고 다 죽여야 되나보다 펭맨을 왜 썼을까 펭맨을 왜 썼을까 아빠 죽어도 펭맨 들고 갔었어야 되는데 펭맨을 왜 쓴거니 펭맨을 왜 썼어 제트 가져가 제트 여깄는데 여태까지 안가져갔어 뭐 가져갈거 없냐 아 왜 아 왜 이래 왜 이래 고장났어 뭐 왜 이래 이거 뭐야 탭 왜 안돼 뭐야 고장났어 뭐야 저거 떨어지 고장나 의도된건가 장전되고 안됐고 장전되다 말았고 뭐야 아 피포이 좀 꺼내봐 반맥이게 아 뭐야 이거 왜이래 왔다 과연 나는 입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오른쪽 길은 무조건 쟤네 머리 위니까 걸리고 아 그루투가 좋다 그루투로 가야겠다 루딩 극혐이다 어떻게든 세이브만 하면 돼 bit 그루투가 이로 들어가고 그 라주스텝 가죽 오시다면 뭐가 좋아 레시피 4 5 5 5 응시를 해도 걸린단 말이지 왜 못가는 거지? 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왜 안 가죠? 뭐야 안 가지잖아 쏘아지는긴 하는... 아 야! 아 여기서 안 가진다는 건 쟤네들 이리로 못 온다는 거네? 어? 이리로 가지네 또... 아 이거 뭐야 당연히 안 관통되겠지? 에?! 아 야 아 야 말도 안... 그 흔들림 뭐야? 아 야 말도 안 돼? 아 위로 올라가서 던진 거야? 저 정도의 지능이 있대? 아 아예 그냥 싸워야겠다 지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지뢰가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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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에이! 어디있어? 아무도 없어 뭘 뭐 새끼야 없어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좋아 좋아 여기를 건너서 와야 되니까 무조건 나 안 보여 시커메서 지금? 아니 뭐 야 야 아우 야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안심을 왜 그렇게 되는건데 야 하염병이 날 제일 많이 죽인거 같애 아 아 아 아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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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아 이렇게 약할 수가 있냐 병자인 내가 이 게임 속에 들어가 싸워도 쟤보다 세겠다 아 천아빠 이러니까 자식을 뺏기는거야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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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마시고 가자 너무 목말라한다 얘 얘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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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 것도 다 처먹어 화이트 아까 그 위치가 베스트다 굳이 말하자면 계단 올라와서 건너와야 되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걸어서 걸어서 가서 화면평 던져볼까 잡았는데 반응이 없어? 쟤가 죽은 애지 그러면은 적어도 두 명은 지금 가봐 아 이러면 못 이기는데 뭐야 한방에 죽어 한방에 죽어 풀 피웠는데 아 너무 현실적이다 그래 나도 나도 저거 맞으면 한방에 죽겠지 그래 인정한다 한방에 한대도 맞으면 안되는데 사람인데 한대 맞으면 죽겠지 총 맞으면은 아 내가 이걸 몰랐네 아빠도 사람이네 아빠도 사람이네 너 왜그러니? 움직여줄래? 이제와서 챙겨입을라니까 너무 아쉽네요 진작에 챙겨입을걸 근데 이게 방어력이 좀 있더라구요 네 나름 이 볼터옷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피해 저항이 있네요 아 근데 저게 방사능이랑 전.. 그.. 레이저구나 아 뭐 어떻니까 아 이거 뭐 시체 없어졌네 내가 그렇게 많이 죽었어? 시체가 없어질 정도로? 아니 죽었어도 시체가 없어지는게 그건가? 보니까 샛만 딱 죽이면 돼 아 지뢰 두개 박아보고 한번 생각할꺼야 그냥 지뢰를 던지고 한번 더 던지고 뒤로 빠져서 숨어있어 그냥 숨어있어 어차피 발견이 돼야지 되는거니까 여기까진 맞는거 같고 아.. 안녕하세요 저기 왜 안맞았죠? 1인칭이 아니라 그랬나? 아이 장난하나 진짜 이씨 뭐야 왜 안던져 오 됐다 아니 시바지 너무하네 진짜 야 머리가 탁 아 아 아 아 아 기분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가자 아 아 아 아 아 용납할 수 없다 오빠 이걸 왜 건드려 뭐야 왜 한발 안 맞아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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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을 좀 올려줘야지 어우 제트를 먹어야겠는데 저항도 먹어야 되고 들어가 아 로딩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정말 더 긴 것 같은데 컴퓨터 설정을 잘못했나 어디 산 컴퓨터에 그게 아닌데 겁나 느린데 진지하게 가자 니츠 좋아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아니 그러니까 소리 지르려고 누가 얘기했지 소리 지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개 같은 거 온다 온다 잡았어 잡았어 야 그거를 장전하냐 음 잘 가 아 야 된 거야 드디어 드디어 아 드디어 드디어 아 드디어 아 아 너무 길었어 여행 뚜껑 지레 누가 날 위협하는가 누가 날 위협하는가 누가 날 위협하는가 이게 뭔 소린가 생방송이 끊겼어 아 뭐야 아 했다 했다 하 생방송 생방송 생방송이 끊기면 어쩌자는 거야 미친 게임 아냐 갑자기 튕겼다 들어가졌네요 아 이건 왜 이럴줄 모르겠네 안 건드렸는데 게임의 힘인가 어디 몇 명이 있건 나는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골릴 게 없죠 가이브 나와봐 예쓰 좋댔 좋댔 하하 아니 이런 세상에 바로 제트 먹고 도끼질 해야겠구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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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빨리 로딩 왜 이래 investigators 3시 40분에 끊었으니까 50분에 끊었나 1시간 50분 와 오늘 엄청 많이 했네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지 백수기 때문에 평생 평생 해도 되지 아 이 아까운 제트 이건 개 상담해 거 야 그만 나와 아야 그만 나와 아야 미친 게임 아니야 아 아 아 세이브하고 재울 걸 위험 뜬거 보고 쫄아가지고 필살기 써야겠구만 이렇게 까지는 안할라 그랬는데 그래도 양심이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 않으라 그랬는데 에? 그렇고 아 야 미친 게임아 너만 너는 던지가 안되지 이 새끼야 나만 던지 아 아 아 아 아 Seoul 아 아 어 오 잠깐만 왜그래 얘네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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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애네 너무 흔들려 모든 걸 쏟아붓는다 잠깐만요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어디있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쏘는거니 아 저기있구나 4? 다? 난 안 닿는데? 니놈아? 아 그걸 피해? 대단한 녀석 하지만 과연병이 나간다면 어떨까? 하하하하 안 맞았구나 어이야야야야 오오예 딱 돼 오우야 거기 있었냐? 오우야 거기 있었냐? 크... 나는... 저장을 하면 그만이지 말입니다 크... 나는 저장하면 그만인데? 대단한 녀석 대단한 녀석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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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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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대단한 녀석 이게 진짜 이씨 잘 가시구요? 크... 닥돌 어디... 또 저기... 아 있잖아! 뭐야아 아직도 있었어? 다 죽은 줄 알았지 이제 얼마를 넣어놓은거야 좁아 터진데다가 어 미치겠네 얘네 뭐냐? 어? 이거 맞고 안 죽으셨다 잘 가시고 저기 장전하는 척하지 말고 장전하라고 뭐야 방금 거 왜 세발인건데 어디서? 머리를 내밀어 아이 그거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몰라올 생각인가 보구만 아니구만 거기서 뭐해 아 참 이거 시시하구만 자식 나는 절로 통과 안되는거 알고 귀신같이 쏘는구만 거기 명당이니? 다 절로 가는거야 보니까 로봇도가 있는데 로봇도 자신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오우야 죽어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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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스쳤는데 너무하네 진짜 나 그거 킬을 까먹었어요 그거 조절하는거 어떻게 하는거였죠? 그 부위별로 나오는거? 기억이 안납니다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 까먹었어요 레이저 지금 버려야겠다 많이 썼다 많이 썼다 V였어 Q였어요? 아 나 V 눌렀는데 안되가지고 계속 헛헛헛헛날만 보냈는데 저 로봇 고쳐졌을라나? 꼴을 보니까 뭐 한 눈 더 있나본데? 아 Q인가보네 소리가 딱 나오네요 아이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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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길이 있다 위야 길이 있다 위야 아이 안보이네 정면으로 가서 까꿍하자 어여야아 화이팅 하지마 그렇지 까꿍 크아 야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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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왔네 아 그 저격 그거 나주지 타담 300짜리 그렇지 연병 아 거의 길이 없었나 이쪽에? 이쪽에?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일단 저기서 죽은거야 잊지않고 세이브 해야겠어 올해 막바지에 이렇게 고통받다니 28일이네 아 아 내년이면 한 며칠 있으면 한살 먹는건가 또? 극혐인데요 내년은 백수로 보내는거네? 흐흫 흐흫 와아 끔찍한데에 물도 없고 뭐 다 없어? 여기있는 놈들은 대체 뭐 먹고 산거냐 그러더니 와 물 푹이 없네 겁나 약해 먹을 걸 못 먹어서 불쌍한 놈들 여기였구만 아 기억났다 정면에서 들어왔던 그 길이 이곳이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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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꿍 감염 같은 소리 하지 마 왜 아무도 없어? 뭐야 개무서워 청소를 해버렸구만 야 이상한 거 주웠다 그런 거 주면 안 되는데 어 야 물이다 좋아 놀랍게도 세이브를 하라고 합니다 아 이거 세이브 안 할 수 없지 내가 저거 세이브 뚫으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기다 해야지 다섯 시간만에 짚은 세이븐인데 여물하던 세이븐인데 말이야 이거 안 따 가자 가자 너무 행복하다 여길 클리어 한다는 게 밖에도 깨야 되지만 내부만 깨도 되지 않을까 감염 심해지면 죽고 그러나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겁나 헤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됐네 잘 됐네 어 뭐야 저기서? 아 저기서? 아 여기서 아 저기서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씨 약하냐? 어 저렇게 죽어 자존감 떨어지게 어우 또 떨어지면 큰일날 뻔했네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둘이었니? 아님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대신 던지고 싶다 크흫 그따위로 던지는 거야 아니 왜 벽에는 팔이 부딪혔는데 화염병이 터지는 거지? 하 너무하네 진짜 이 게임 이 게임 속에 됐을 수도 없지 하 하 하 하 와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에요 저기요 여기 있습니다 저기요 예스 탑 저기요 어디 있어요? 분명 날 발견한 놈이야 오오오 오오 우와 연사 겁나 빨라 저기요 어딨어요 죽겠다 이러다 나되면 안되겠다 아 너무 아까운데 저거는 혈액 먹어 아니 왜 여기 구부냐 아 저저저저저저저저 짠 예이 저 없지? 연료통 있네 아 무게 여유만 있었으면 가져왔었는데 너무 갖고싶다 저거 진짜 너무 가져가고싶은데 자리가 없다 이렇게 간절할 수가 있나 아니 미친게임 아냐 아니 미친게임 아냐 일 남았어 일 일 일 남았어 일 아 아 아우 거기서 왜 나오는거냐 아우 아우 깜짝 놀랐잖아 아이씨 아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겠네 얘네 일로 온거야? 어? 야 다시 막어 또 오면 어떡해 엑 아 아 아 아휴 아휴 말도 안 된다 진짜 왜 나는 아까 좀비를 잡고 세이브 하러 가지 않은 거지? 아휴 왜 저기 있어 쟤네 두면은 구울이랑 싸우고 그러진 않나보다 늦게 잡았는데도 안 나온 거 보면은 아휴 좀 일찍 갔나 보구만 왜 거기 있던 거야 아 그래요? 반경에 들어와야 스폰인데요? 좋아 재잡았으면 됐어 좋아좋아좋아 야 나와 하나 둘 셋 나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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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요 꺼져 taş ET 정말 쓰레기 게임이로군 세이브 해야겠군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든 것 같지? 백수의 나른함인가? 아 재밌다 아 사실 그냥 도시가서 아이템 사고 그랬으면은 너무 쉬웠을 것 같은데 재밌네 역시 이런 맛이 있어야지 쪼들리는 맛이 뭐했다고 지구력 저거 차는게 저렇게 복귀돼있냐 나무지도 안했는데 깜짝이야 아씨 아 깜짝 놀랐네 굳이 먹어야되나 이걸? 굳이 먹어야되나 이걸? 여기 레벨 게임인데 뭐야 여기 이렇게 연결돼있었어?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되네 하사 하하 아 겁나 무섭네 진짜 아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내가 지금 구울 옆에 있는 물을 마신건가? 구울 옆에 있는 물이라도 마셔야겠네 뒤지게 생겼네 아 이거 너무 가성비적으로 심하다 아 뒤로 나가는 길인가 보다 됐고 보스가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무서워 깡통소리 내지마 아 아 아 올라가는 길 있던 것 같은데 오는 길에 아 타토 화폐요 사실 솔직히 지금도 약간 다시 해보니까 그런 맛이 있네요 뮤트가 너무 안 나와서 지금 뮤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타토 좀 키우다가 뮤트로 갈아타고 다시 이제 물로 물부자 메타 약간 땡기는데 아 난 뮤트를 바로 파밍을 해서 바로 이제 뮤트를 짝짝 해가지고 꿀 좀 빨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빨리빨리 가죠 아 이거 볼때마다 지대인줄 알고 설레네 아 아 댄디브이 애플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아이고 허리야 어휴 허리야 주민노동은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빠른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생존모드라서 그래서 하게 될진 모르겠는데 되는 안 되는듯까지 어이 너 경험치 몇인데 레벨업이 안되니 많이 오르긴 했네 로봇을 조종하고 싶은데 그래 다행인게 이 레이저로 저게 뭐죠 포탑이 한방이라 너무 좋네요 이걸로 정찰하고 이건 아까우니까 아 죽일까 쟤가 쟤가 더 쎄겠지 좋아 열한 발이면 꽤 있네 아까 여기 뭐 있었던거 같은데 저기도 뭐 있을거 아냐 저건가? 로봇? 아니네 난 대체 뭘 본거지 아이 왜그래 감염 때문에 미치겠네 나 여기가 일단 로봇 먼저 로봇이 강하니까 헤엣 헉! 겁나 쎄! 숨어있자 헉! 뭔가 엄청나게 거대한 걸 들고 대는 놈 있잖아 에? 한방이야? 너도 한방이니? 어어 예 성공해버렸구요 내가 기억하기로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내가 또 고통받은 곳은 또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쟤도 저 포탑도 정말 까먹는이야 이제 없겠지? 아 체력 너무 단다 슈가밤 철액팩 슈가밤 혹시 모르니까 은신해서 가자 안전해 안전을 기해서 머리가 없니? 못 찾을 뻔했잖아 머린 달고 다녀야지 조용히 움직여 들키자 너 너 왜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пес 파밍하구 발광 조중기 부착 파이프 관장 어어 어차피 다 부셨지만 기분상 저기 근처에 있다고? 어 아 있네 진짜 둘 있네 오고 있네 내가 일로 오면은 오게끔 만들었나봐 아야 가면 그만 아 걸어오는 건가 지금 총 안 들고? 갑자기 맞고 죽는거 아니겠지? 걸어오는 놈이겠지? 그러니까 절로 뛰어왔겠지 안 쏘고? 어딨어 근데? 아 쟤 말고 어 어딨는거야? 어 email 왜요? 어? 뭐요? 뭐요? 항복했냐? 자석 어딨어? 점심에 놔 저기요? 아니 뭐야 어디 있었대? 내 뒤에 있었구나 건방진 녀석 밖의 놈들도 쓸어버리고 싶은데 특별히 봐주겠네 난 착하니까 아 빨리 가자 아 너무 기나긴 시간이었어 오늘 두 시간짜리 세 편 나오는 황당한 경우가 나오겠는데 내일은 아크나 할까? 아... 뭘 거 없나? 와 여기가 여기였어? 그렇군 아니 이걸로 안 죽은단 말이야? 겁나 뜨거워 아 야 왜 왜 왜 그건 아니잖아 야 그건 아니지 불이 끝났으면은 나는 살려줘야지 어떻게 저게 안 죽어? 레이저를 은신으로 쳐맞고 말이 돼? 왜 거기 숨어있는 거 안다 야 아 여기 나갔었구나 얘는 아 그래서 안 보였던 거구나 야 야 근데 문 밖을 나가서 근접 공격을 해도 제트목 근접 공격을 해도 질 정도라니 진짜 너무 스펙처이 심하다 바오가니 야구 방망이 뭐야 이거 아 뭐야 쓰레기잖아 버려 버려 저기요 아 아 있었어? 아 눈치 못 챈 줄 알았네 아 뭐 반응이 없길래 소리도 없고 무슨 아 너무하네 입구에서 저거 두 번 컷을 해버리네 악마 같은 놈들이 악마 같은 남들이 입구 어디 갔어? 아 거기 있었어? 야 나와 아니 그건 아니지 큰일날 놈이네 이거 난 여기서 떠나야겠네 지금까지 즐거웠고요 나는 이미 너희 보스를 죽였기 때문에 아 내 승리를 하네 근데 가보고 싶은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어 저기서 한번 자고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화다리 타고 나 일부러 귀찮 귀찮아질까봐 건들지 않았는데 이미 이겼기 때문에 건들겠어 더러운 매트리스라서 오래 못잠 더러운 매트리스라서 오래 못잠 야 근데 쟤네한테 한 방에 죽을 정도면은 그냥 모든 몬스터한테 한 방에 죽겠다 꼴을 보니까 바퀴벌레한테 죽을 뻔했는데 뭐 음 여기서 길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았어 떠나겠어 나는 우리 정착지로 가죠 경험치 받아야죠 아이템도 가져가야되고 할게 많네요 사실 내가 이제 무역 쪽으로 스킬을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 시티만 가면은 달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은님도 있으면 좋겠는데 설마 길가다 맞아죽겠어 저기를 통과했는데 길을 왜 막아놨냐 저기 왜 자꾸 몇걸음 걷고 숨차 하는거야 천실표치 된거야? 빨리빨리 가자 겁나 멀구만 그럼 괴물이 나와서 날 죽이거나 뭐 그런일은 없겠지 없길 바래 사냥하겠어 지구력은 좀 채워서 위협을 쓰는걸로 로봇도도 데려가야지 총알 아깝네 총 4구도 없었죠? 뉴베가스가 4구도가 있었나? 총 4구도 없었죠? 총 4구도 없었죠? 총 4구도 없었죠? 꺼지시게 살려 죽였네 오 쟤네는 뭐냐? 구울이잖아 구울이잖아 뒤를 안 돌아보면은 살 수 있겠지? 저기까지? 피가 수들 피가 안 들긴 했는데 뭐 언젠가는 달지 않겠습니까? 나는 동료 특화기 때문에 동료만 찾으면은 됩니다 스팀팩도 이제 좀 쟁여놔야겠습니다 인간동료를 좀 데려가야겠네 잘 싸우는 놈으로다가 그러고보니까 DLC가 왜 활성화가 안되지? 그 DLC 해가지고 좀 오토매트릭이었나? 뭐였지? 오토매트롯? 편하게 로봇이랑 좀 다니고 싶은데 왜 DLC가 안되냐 뭐야 어어 너 찾고 찾아서 놔 너가 먼저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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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거래하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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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아 뭐 으음 또 내가 좀 안쓰면서 갑 좀 나가는거 이런거 아 이거 이렇게 감염도 처리를 해주는구나 아 몰랐네 잡동사니 금괴 좋아 내가 원하는거 좀 내놔봐 너한테 내가 살거는 꾸러미 밖에 없다 꾸러미 무게 안나가네 이거 좋네 강체로 내놔 아 두개는 좀 오바인거 같은데 친구 욕심이 과하면은 모가지가 날아가는 법인데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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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 커피잔 커피잔 왜 갖고있어 세라믹 저거 무겁게 완료 오호헤혠 흠흠 이러다 지금 누구... 나 지금 뭐하고 있... 뭐하고 왔는데 지금 자고 있어? 어? 죽고 싶은 건가? 먹어도 변하는 게 없는 거 같은데 뭐지? 아이씨 기간.. 기간 동안 저항하는 건가? 처리했어요 대화를 할 때가 아냐 지금 의사를 만나야 돼 내가 특별히 방어 건물 하나 지어줄 테니까 감사히 있어 특별히 용수철 함정을 지어주겠네 감사히 있으시게 의사님을 만나야 돼 아 한번 들어갔다 갈까? 돌아갔다 가자 까질 거 여기까지 왔는데 코앞인데 뭐 세이브하고 가야지 와 사톤 이렇게 구하기 쉬운데 뒤지겠다 이거다 가면 막은 거 맞냐? 아 노래 좀 들으면서 가자 아 노래 좀 들으면서 가자 어우 예아 가자 돌아가서 코즈워즈도 데려가야지 로봇 그거를 고치는 그게 지금 없는데 값이 데려갈 수 있나? 데려가야겠다 사람이랑 로봇이랑 값이 비슷하네 뭐 어차피 에센셜 걸려있을 테니까 뭐 어차피 에센셜 걸려있을 테니까 죽어도 뭐 돌아갈 테고 알아서 지가 죽어도 뭐 돌아갈 테고 알아서 지가 아무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으음 흐을흐으 빰빰 빰빰빰빰 빰빰빵빰 빰빰 빰빰빰 비켜 오题'llaw 왜 나한테 엄폐 비켜 아 미친 뒤져 아 입이 쓰다 입이 써 아 내 약을 안 먹었다 클났다 아 밥도 밥을 안 먹어서 약을 못 먹 안 먹어도 상관없겠지? 뭐야 여기 어디야 겁나 좋구만 그냥 먹어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약은 먹어야죠 어어 아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이대로 로드 로드되나요? ㅈ 된거 같은 느낌이 드는걸 ㅈ 됐잖아 아 아 어휴 개놀랐네 죽어 진짜 놀랐잖아 내 게임이 끝난 줄 알았잖아 몬스 나와봐 약발 떨어지기 전에 잡게 나와 큰일날 뻔했네 6시간 날아갈 뻔했네 6시간 날아갈 뻔했네 구라빈 고기 어우 누가 저 맛있는 거를 먹을라고 날돌네요 이제 내꺼야 아 감염 왜 이렇게 심해 어우 더 쎄구나 고맙네 아이고 우리 물 정하기 보이죠 진검다리에서 가야지 사라져 사라져 거슬리는 구만 으흐흥 로봇이 로봇이 혼자 돌아와서 놀고 있었네 이렇게 개고생하고 왔는데 자 따라와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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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너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네 고맙네 혹시 어 어 총알이 좀 여유가 있는 이거를 좀 강화를 좀 시켜볼까 너무 할 줄 아는게 없구나 지금 내가 음 자주 쓰는 거니까 음 자주 쓰는 거니까 소음기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총기관 같은 걸 다 찍어야 되네 아 아 이게 통과제리부금인가요? 이해한다 이해한다 너와 나 우리 아직은 여기 아하 어 소울 뻔했어 이 아주머니들 그 흑형 어딨죠? 어어 어어 야 너 맞은 거 봐 내 총알이 아깝다 야 오오오오오오오오 버스터 콜 이구만 으흠 흑형 겁나 많이 주는 거 봐 퀸시에서 왔군요 아마 톰과질이 부급일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유튜브 라이브러리 영화 탭에서 받은거라서 저 잘 모릅니다 톰과질이랑 비슷하면 송과질인거죠 뭐 내가 맞겠어 어 그래? 너가 따라와 아니 너가 겸치 독점 할거 같은데 웬 재수없게 그만 떠들고 따라와 야 같이 가자 저기요 따라오라고요 저기요 따라오라고요 그래 가 거저저는 여기 있어라 그냥 200년 동안 있던 곳인데 야 너 근접무기 안쓰니까 굳이 입힐 필요 없겠지 하긴 여기 있지도 안 돼 뭐 지금 그러면은 가자 원하는 건 물은 챙겼으니까 빨리 다이아몬드 시트로 갑시다 어떤 미친놈의 캐스트로 이렇게 이렇게 해 다이아몬드 시트로 갈 거야 빨리 와봐 아까 지나갔던 길로 가서 그 암허에 입혀볼까 한번 궁금한데 아 나 물이 없구나 이거 마셔 그냥 아 저기서 정화된 물 만들걸 빈 병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그냥 귀찮다 아 저기 맞다 콩고트 가서 넣으면 되는구나 그냥 콩고트에 있는 암허 얘 주지 뭐 상관없겠지 어차피 암허야 자주 나오니까 여기 온나 저 혹시 암허 입으면은 더 잘 들어줄 수 있냐 아이템 저거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핵전지도 그래 얼마 든든해 가자 아 무기도 어울리네 아주 그냥 덩어리 징계 나는 대체 물을 어디다 설치했길래 찾을 수가 없는거지 아 물 설치 안했구나 야 콩고리뜨 없다 콩고리뜨 콩고리뜨 없니? 벽돌 같은거 있으면 되는데 좀 갖고 올걸 콩고리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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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콩고리뜨 없구만 가비 따라와 아 나 레벨업 했지? 여자랑 거래하면은 돈 더 주는 그런건 없나? 여자랑 거래하면은 돈 더 주는 그런건 없나? 여기 총기 관련된거는 힘쪽이군요 이건가요? 근접무기네 저거는? 가보시고 총기는 뭐야 이건가? 잠귀신 아 이거네? 아싸 한번 어디 뭐 되는거 있나 보자 지하 동물 입구쪽이요? 없는대로 포기하죠 뭐야 아 뭐 이거 무기작업대가 아니네 방구작업대네 아이 여깄네 안전길을 조금 걸어볼까 명중률이 1% 올라가는데 명중률이 1% 올라가는데 뭐 없는것보다 낫겠지 좋아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총이 아닌데 어허허헣 겁나 투자한 느낌이 드는데 나 또 등록 안했어? 나 또 등록 안했어? 이번엔 이거를 이걸 이걸 1번에 하고 이걸 2번에 하자 버려 가자 분해할 필요도 없다 이라와 로봇 로봇도 일로와봐 아 나 세이브하고 하자 미안 로봇도 기다려 음식도 못먹어도 배고파 가진게 없니 미개하게 세개랑 브라민고기는 뭐 나중에 어떻게 하는걸로 하고 나 또 나 처먹으시구요 특별히 13시간을 자겠네 일어나면 또 배고프겠구만 아 나 방종할 시간이 넘었잖아 아 한번 녹화 끊읍시다 일단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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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